아프지마 도토, 도토 장보, 예예 지금까지 개코딱지 컵라면 들은 꺼져라 전보도시라, 내가 기강식에 잡으러 왔다 엎드려 뻣찻 아니 근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이렇게 몸통만한 줄 몰랐는데 개큼, 진짜 개개개개개개 커서 개놀람 이거 사갖고 걸어가는데 거짓말 안하고 사람들 다 쳐다봤음 개밋망함 내 하루?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칼로리가 433,000 칼로리, 조리시간 5분, 그리고 필요한 물 2.1리터 으악 2.1리터? 응, 2.1리터? 올해 워터밤은 여기서 열린대? 인간적으로 우리 이거 편의점에서 먹고 갈 생각하들들 말자 편의점 몬스커들람 이 언니 팔 부들댄다 조리법이 뭐가 필요해? 그냥 물놓고 기다리라는 얘길 참 길게도 써놨네 나는 요리왕 컵라면도 그냥 먹는 법이 없지 고추기를 당장 진행시켜 자, 꿀팁 나간다, 귓구녕 열어봐라 청양고추, 대파, 간 마늘, 식용유, 스푼 그냥 다 때려붓고 졸라비벼 언니,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치즈랑 계란 투하 내 식판 고기 반찬 누가 다 쎄겨갔냐? 빨리 이거라, 금쪽이는 참을성이 없다고 자, 이제 먹는다 자기 왜 나만 먹어? 자기도 한 입에 내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왔잖아 정성을 생각해서 다 먹어줘 왜 맛이 없어? 지금 젓가락 놓은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돼? 우리 헤어져 근데 계란 노른자 너가 처먹었냐? 내가 이거 정말 끝까지 다 먹어보려고 했는데 어머 cookies 그건 얼마인데 3개 4개 4개